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염정연입니다. 지방자치 전문언론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와 분권의 기틀을 점검하고 다지는 동시에 이해와 존중,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화된 협치의 틀을 마련하면서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2023년 개면연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의정, 더 큰 가능성으로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언론의 관심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방자치 전문 언론, 월간 지방정부가 전하는 날카로운 비판이 담긴 기사와 전문적인 분석과 통찰이 담긴 깊이 있는 콘텐츠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023년 개면연에는 더 큰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월간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독자, 기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감사드립니다. 문의하 Using a стран Axis